지금은 델리아태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번약이 성지되네 비록 전쟁과 기둥과 핀과 반란 나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별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애니 시원에서 구원이 바래 백스겔의 환상처럼 바른 뼈가 살아나면 오주의 종보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절판에 뛰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꿈 되여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별대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애니 시원에서 구원이 마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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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